네 대신 리포트를 읽어주는 곰 차장님과 함께 오늘도 대포차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들 리포트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 종목 중에서는 우양이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참 눈에 띄네요. 그렇죠. 지금 음식료 관련 주들이 워낙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양도 그러한 움직임들을 좀 받아가고 있는 것 같고 오늘 준비한 대상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이제 음식료 관련 주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K-푸드를 선도하는 제품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뭐가 제일 많이 팔릴까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봤을 때 수출 절대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이 팔리는 거는요. 뭘까요? 라면이 워낙 요새 많이 떠오르는데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제일 많이 팔리는 거는 이제 과자입니다. 과자. 아 오리온이라든지.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과자 쪽에는 이제 베이커리하고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 품목에 즉석밥이 그쪽에 들어가 있어요. 항목이. 그래서 이제 1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라면하고 김이 순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만큼 잘 팔리는 김인데 거기에 밥까지 넣어서 바로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우양이 이제 왜 올라오고 있는지는 제가 조금 뒤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좀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에서 정말 위기감을 느끼긴 하다봅니다. HBM을 공급하기 위한 테스트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런 속보가 지금 또 전해졌네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렇게 즉각적으로 좀 대응하는 회사였나. 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봤거든요. 아까 제가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너무 이빠져가지고. 네. 도대체 이제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굉장히 주초였나요?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채널 체크라는 걸 가동을 한다.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주변에 이제 아는 애널리스트들이나 이 HBM 관련된 얘기들을 이제 좀 하고 있어서 불안하다. 그리고 그게 실제적으로 리포트에도 좀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의구심을 좀 해소시켜줘야 된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탈락했다라는 또 뉴스가 있었는지. 아 그렇네요. 그렇겠죠? 로이터발로 지금 또 나왔네요. 한 시간 전쯤에. 아 아직 납품 테스트를 통과 못했으니까 발표를 안 했겠죠.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너무나 당연한. 수잘데기 없는 뉴스 소식인 것 같은데요. 네. 아니 통과를 했으면은 통과를 했다고 밝히고 매출이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너네가 언제나 품한다고 했어.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좀 흔들린 게 아닌가.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밝혔으니까 또 믿는 사람들은 매세가 들어오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로이터 기사에 대한 반박성 답변이라고 좀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좀 걱정이 되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잘 납품하고 있는 SK이닉스와 다른 공정을 이제 사용을 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초기... 그러니까 만들어도 문제예요. HBM이 원래 수율이 안 나옵니다. HBM이 일반 디렘이나 이런 쪽보다 수율이 한... 제 기억에 나나. 아마 한 10%포인트 이상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공정마저 다르다라고 한다면은 만들어서 납품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만들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아직까지는 상존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들 주가가 많이 빠지는 것도 여기에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 얘기 잠깐 나눠봤고요. 오늘은 저희 셀트리온부터 좀 봐야 되겠죠? 네 셀트리온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합병 전에 이제 많은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도 이제 벗겨내고 다음에 이제 투자 의견도 보통 별 얘기 안 하다가 우린 합병하고 나서 분기 실정 나오고 나면은 커버리지를 재개할게 이런 리포트들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권사들이 속속들이 다시 이제 커버리지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유한타 증권의 이제 하연수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들고 나왔고요. 시밀러 시장 내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리포트였습니다. 결국은 이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기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선 이제 진펜트라입니다. 진펜트라는 어떻게 보면은 셀트리온의 정신? 셀트리온이 이제 램시마라는 레미케이드라는 자가 면역질원체제의 바이오시밀러로 성장을 한 회사죠. 램시마. 근데 그 램시마를 SC제형으로 만든 제품명이 진펜트랍니다. 그래서 정맥주사에서 피아주사 제형으로 이제 바꾼 제품이고 지금 이제 주요 PBM 중 하나인 익스프레스 스크립츠 쪽에 선호 의약품으로 등재가 됐고요. 나머지 두 개의 주요 PBM 등재도 상반기에 목표를 하고 있고 중소형 PBM에는 이미 등재가 되고 처방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약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진펜트라. 인플릭시맵 제재 중에는 유일하게 자가투약이 가능한 품목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 그냥 병원 가서 맞으면 되지 왜. 굳이 맞아 집에서 자가투약을 해. 근데 이거를 좀 보시면은요. 피아주사 사용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진료비 청구서 여러분들 한 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엄청 비싼 건 알고 있습니다. 비싸죠. 근데 항목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뭐 가면은 뭐 영수증 보면은 뭐 공제계 막 되게 많은데 거기는 그냥 하는 것들만 해도 한 열 몇 개 되는 것 같아요. 무슨 검사비, 진료비, 뭐 진료실 사용비, 뭐 이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의사를 만나서 주사를 한 대 맞고 오는 것만으로도 비용이 엄청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용이 들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의료보험사한테 내가 100만 원을 냈으니까 니네가 80만 원을 돌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걸 돌려주기가 싫죠. 애초에 안 하는 게 나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비용 절감 효과가 SC제형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이 진펜트라라는 약물 자체가 미국 내에 점차 확대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 그 이유는 유럽 내에서도 확대가 되고 있으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피아주사제형 같은 경우 아 피아주사제형 다음에 이제 이 라니테라피틱스라는 곳의 경구용 플랫폼 라니핀이라는 것을 적용한 약들을 지금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아주사도 편해요. 정맥주사보다는. 그거보다 더 편한 게 뭐예요? 그냥 먹는 거죠. 하나 먹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비만치료제 같은 경우도 지금 경구용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약을 아 그 플랫폼을 적용을 해서 스텔나라 경구용 스텔나라라고 하는 이제 RT111이라는 것에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피아주사 대비 84%의 생체 이용률 이게 이제 매우 우수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투약 관련 부작용도 한 건에 불과했다고 해요. 리스크가 적었다고 보여지고 경구용 제품 확보로 높은 시장 경쟁력이 기대가 되고 라니핀이라는 것은 이제 플랫폼이다 보니까 다양한 약이 또 적용을 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합병 이후에 높은 원가율이 왜냐하면 이제 재고도 떨어내야 되고 합병에 따른 자산상각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원가율이 안정화되는 25년 에비타에 램시마 SC에 출시 당시인 EV 에비타 그때 만큼 다 주진 못해서 10% 할인을 한 목표 주가 30, 아, 피아 30배를 에비타 30배를 적용을 해서 목표 주가를 제시한 것이 23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현재가는 18만 원 정도. 그리고 두 번째 주요 리포트는 한글과 컴퓨터인데 이 종목이 또 AI랑 역겨워서 지금 리포트가 나왔네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아마 굉장히 잘 갔을 거예요. 저의 잘못된 기억인지. 보시면 이제 한글과 컴퓨터예요. 네. 이 정도면 사실. 잘 갔죠. 굉장히 잘 갔죠? 잘 간 이유는 실적이 좋았습니다. 1분기 실적이. 근데 AI에 대한 기대감들이 확대가 되면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최근에 조금 올라왔는데 예전처럼 무슨 AI 컨택센터, AI 휴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잘 되는 플랫폼에 AI를 접목시켜서 단가를 좀 높이거나 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을 만한 종목군 이런 쪽으로 주가가 좋았거든요. 그게 지금 한글과 컴퓨터라는 기업으로 대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자료를 좀 보시면 한글과 컴퓨터라는 기업은 아시다시피 이제 오피스 관련된 기술에서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업포트가 AI 중심으로 개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5월부터 이제 AI와 관련된 신규 서비스가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AI 기반 질의응답 솔루션 한컴 피디아가 있고요. PDF 문서에서 AI 데이터를 추출하는 한컴 데이터 로더 PDF 우리가 이제 뭐 다양한 텍스트라든지 아니면 웹사이트 이런 쪽에서 이제 결론들을 많이 도출해내지만은 내가 수십 개 수백 개의 PDF에서도 답을 이렇게 빠르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하고 특히 한컴 데이터 로더는 아 로더는 대규모 언어 모델의 약점인 환각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환각 현상이 뭐냐 저도 이제 깜짝깜짝 놀라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김민진이 누구야 이렇게 치면은 막 이렇게 뜹니다. 뭐 2012년 SBS CNBC에 방송을 했고 한국투자증권에 어디서 있습니다. 막 이렇게 줄이 나와요. 근데 웃긴 거는 사실이 하나도 아닌 것이 이만큼 섞여 있고요. 아 그래요? 사실인 것이 이만큼 섞여 있어요. 아 네. 저도 이걸 어떻게 알았지? 얘가? 아 정말요? 내가 도대체? 왜냐면은 이제 처음에 뭐 방송을 CNBC에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사실 제가 검색을 하진 않았습니다. 저희 팀원들이 이제 검색을 해서 저한테 이렇게 캡쳐를 해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 이건 어떻게 알았지? 이 생각을 했는데 그 밑에 한 70%는 하나도 사실이 아니에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이 거대 LLM 모델의 약점이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계속 그게 검색을 하면은 나오다 보니까 그게 학습이 습득이 돼서 그게 진실이 건처럼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환각 현상이거든요. 어떤 방식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뭐 PDF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증명화된 내용이니까 환각 현상을 최소화하는 솔루션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글로벌 AI 시장에서 좀 경쟁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64억으로 162%나 증가한 호실적이 나왔는데요. 사실 뭐 별도 부분의 본사 오피스도 좋았었지만은 그 외에 한컴 라이프케어의 소방안전장비에서 국방까지 좀 확산을 시켜나가는 요소들이 있었고 전체적인 자회사의 적자폭이 감소하면서 실적 호조세가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실적도 좋았고 AI의 모멘텀을 다수 받아가는 한글과 컴퓨터에 대한 목표 주가를 3만 6천원으로 상향을 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기타 리포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나마 우리 시장에서 핫한 음식료 대상 우양 두 종목 그리고 한미 글로벌 더 네이처 홀딩스도 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이 대상이라는 기업의 리포트는 하나증권에서 나왔는데 하나증권은 사실은 음식료 업종 리포트를 하나 쓴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리포트를 보면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 해외 수출한 제품이 뭔 것 같아요. 그것도 다 이 업종 리포트에 있었던 내용인데 그중에 이제 대상을 들고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것저것 잘 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성장성적인 측면에서 대다수의 종목분들이 잘 팔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제품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첫째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대상이라는 기업이 생각보다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한 30% 가까이 올해 기준자로는 30%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료 관련 기업이 30% 가까이 되는 해외 수출 비중을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제 내수본진이 아니라는 거죠. 대상은 이제 도대체 뭘 가지고 이렇게 잘 파나라고 봤더니 대상 베트남에서 이제 떡볶이나 김 편의식 이런 것들이 잘 팔리고 있고요. 특히 김을 주력으로 한 매출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이 고추장 우리가 이제 또 대상하면은 햇살 담은 이게 아마 아 그거는 풀몬인가요? 하여튼 대상도 이제 그런 고추장이 있나요? 있을 거예요. 장류가 근데 이게 지금 뭐 약간 칠환경 소스 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쪽으로 이제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청정원 순창고추장 넣었다고 하네요. 물의살로 만든 청정원인가 보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제 삼양식품 혹은 뭐 빙그레 오늘 올라가는 우양 이런 기업들도 좋지만은 대상같이 이제 좀 잊혀진 기업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대상은 이정재 씨 관련되고 대상은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씻어내겠죠. 다음은 이제 우양인데요.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충 드렸고요. 지금 이제 3분기부터 미국의 대형마트에 냉동김밥 공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우양이냐 첫째는 이제 유일한 상장사입니다. 해외에 수출하는 냉동김밥을 네. 어 지금 다른 제조사들이 있는데 걔는 다 이제 비상장사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상장사다. 어 다른 데도 하는데 그건 다 이제 우양 거 갖다가 어 이 상표 붙여서 파는 거예요. 직접 만드는 거는 우양밖에는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미 이제 부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효율화된 캐파 확장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원래 주요 제품은 뭐 잘 아시다시피 우양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핫도그죠. 얘네가 이제 CJ제일재당이라든지 이런 쪽에 핫도그 다 들어갑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코스트코에 어 6개월 물량치를 한꺼번에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코스트코도 야 그래 니네 거 잘 팔리는지 보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또 한국의 콘도그다 이래서 이제 잘 팔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스트코에서는 월별로 물량을 띄워오는 방식으로 좀 변경을 했고요. 지금 미국의 한 두세 개 마트와 추가적으로 핫도그에 대한 출시를 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 100억으로 669%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실적이 기대되는 우양의 주가 상승이 이해가 되고요. 다음은 이제 한미글로벌입니다. 최근에 이제 네옴시티 사업이 뭐 20분의 1도 줄었다 막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 1분기 영업이익은 84억으로 24%나 늘었습니다. 매출액은 1.4%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훨씬 더 많이 늘었어요. 한미글로벌이 뭐 하는 회사냐 뭐 아시다시피 이제 건축설계 감리 이런 것들 하는 회사거든요. CRM 근데 건설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왜 실적이 좋지? 냉정히 얘기해서 얘네는 주택 관련된 부분이 없는 회사예요. 뭐 있긴 하겠지만 훨씬 더 큰 거 합니다. 예를 들어 롯데타워 혹은 삼성 파운드리 P5 공장 네 이런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에 대한 관리를 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 경기 국내 주택 경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거고 회사가 해외 매출을 늘려나가면서 이익률도 올린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도에 네옴시티라는 것을 처음 시장이 테마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면서 한미글로벌 주가 엄청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빠지면서 그때 올라가기 정가격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좀 과도하다라는 내용의 리포트였고요. 마지막 이제 더 네이처 홀딩스는 잘 아시는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리고 이제 MLB가 잘 되니까 NFL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의료 기업이에요. 목표주가 하향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이제 중국 쪽의 매출이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을 안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분기부터 경소상을 통해서 이제 하기 시작을 하면서 예전에 FNF가 경소상하면서 이제 확대가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대감이 있고 중국의 뭐 내수 활성화 정책 이러한 부분들을 기대한다는 내용인데 사실 저는 뭐 크게 기대는 안 되고요. 다만 이제 이 회사의 자회사 중에 하나인 배럴이 2분기부터 성숙입니다. 아 네. 그래서 더 네이처 홀딩스는 다른 의류 기업보다 2분기를 잘 버텨낼 수 있을 거고 밸류에션도 사요. 그래서 그 정도의 투자 의견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리포트 전부 확인해 봤고요. 해파리로 돌아오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엔비디아 같이 살펴보시죠.